안녕하세요 더스턴입니다. 이렇게 직접 나레이션 하는거는 영상이 얼마만인지 한 반년 된 것 같군요. 며칠 전부터 목감기 증상으로 좀 이상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잡담은 빠르게 끝내고 빠르게 본론 들어갑시다. 일단 세금대 리스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이상하죠. 보통은 디바인 가위와 대시 가위가 들어갈텐데 디바인은 어디가고 얘들은 왜 들어가는지 이게 궁금하셔서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실거라 믿고 대략적인 항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 융합소재 및 링크소재 충당 플러스 지명자 맞은 피닉스 아이 케어 디아블릭 가위가 손패로 왔을때 벌어지는 일들 융합으로 손 안되는 손패 자 데스피아 덱의 특성은 8렙 이상의 융합덱입니다. 다른 덱같은 경우 호감가위라고 불리는 두 친구가 손패로 왔을 경우 쓸수도 없는 암덩이가 되지만 이 덱은 급하면 융합재료로 쓰면 되고 두장이상 잡혔을때 융합이 있다면 그냥 손패해서 융합시켜버리면 되는 일이죠. 그리고 가디언 키메라의 등장으로 필드에서 소재를 채워야할때 유용하게 쓸수있습니다. 이건 저번 영상에서 나온 장면이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오케 보였다. 자 데스피아 내서 가디언 키메라 서치하고 그리고 그립볼라이더랑 요거 없애 추가적으로 피닉스 케어 역시 이렇게 가능하죠. 그럼 내가 이해하는 한은 이게 맞거든요. 내가 이해하는 한은 이게 맞는데 일단은 얘를 소환을 해요. 그리고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자 이거를 덱 메뉴로 돌려요. 디아블릭 가이 디아블릭 가이 그리고 손패 그냥 융합 있어요. 나는 그냥 융합을 발동해서 어디갔냐 디스트로이 피닉스 가이를 부르겠다. 이 항목은 데시 가이가 추가된 가장 큰 항목인데 디나이얼 가이가 그냥 손패로 오면 융합으로 써버리면 되고 피닉스 가이 같은 경우 디아블릭 두마리만 해도 소환이 가능하죠. 문제는 디아블릭이 손해왔을 때인데 쓰는 시점부터 피닉스 가이는 쓸수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물론 묘지에 있다가 디나이얼이 손패로 오고 제외시켜서 필드 손패 융합으로 소환은 가능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디아블릭을 융합으로 쓰고 제외시켜서 필드에 특수하면 이걸로 아나콘다를 쉽게 뽑을 수 있는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데시 가이를 추가시켜봤고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 contextual 쓰기 바라보인지 하나님의 피iew mat 어차피 자 마지막 디바인 가이가 들어간 유겟네요 쓰면 좋겠지만 이덱의 몬스터들은 융합으로 쓰여지면 다른 카드를 서치하는 효과가 대부분이고 가키같은 경우 한장에서 두장 드로우가 되죠 손패를 다 털기가 힘듭니다 못하는건 아니에요 하지만 두장 드로우 보겠다고 준비된 미래를 날리고 쓰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시가이 대신 넣자니 디아블릭을 쓰는 수점이라고 봤을때 피닉스가이의 소환조건이 안맞기도 하죠 오랜만에 나레이션에 몸도 안좋아서 괜찮아 쓸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군요 아니면 말구요 더스틴이었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출발 다 으하 으하 어 아 으하 으 insist 응 그리고입니다 가까이서 해. 아! 가리! 정신을 만들어 주겠다. 테스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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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범위 4 희 범위 쟝 멈춰 난 죽음을 택하겠다